권상우, 손태영 부부가 결혼 6년 만에 둘째 아이를 가졌습니다. 손태영은 현재 임신 11주 차에 접어들었으며 출산 예정일은 내년 2월로 전해지는데요. 권상우, 손태영 부부는 지난 2008년 9월 결혼, 이듬해 2월 아들 권루키를 얻었죠. 이후 5년 만에 가진 둘째 소식에 부부가 그 어느 때보다 행복감에 젖어있다고 전해집니다. 둘째의 투명은 아들 루키가 지어준 하트라고 하네요.